마지막 곡을 해야 되는데 이 노래가 이렇게 많이 압수한 것 같아서 다비아리가 들려드렸어요 지금 이제 저희는 마지막 곡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코 나는 뭘 라이크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 한장의 추억이라는 노래 할 때 절대 웃음 띄지 마세요 보니까 밑에 금이 갔다고 하죠 어머 진짜? 하지 말이예요 하하하하 이 욕심의 글가 되겠지 어 네 그러니까 금이 갈 수 있으니까 우리 한장의 추억도 랩핑하면서 즐기도록 해요 아아아아 아아아아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아 여전히 났네 서랍을 뒤적거리며 창을 줘 날 날을 꺼내고 탄탄을 안해 창밖은 너무나 날을 벗다고 연락이 없던 시간은 나를 찾아와 무거워진 길을 찾고서 아아아아 여전히 났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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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하하 자부러 가는 머릿속에 너러지 서성별 있는 유명이 되어 가늘하게 나를 감싸네 흐뭇에 있던 기초로 나를 내시네 손을 얹은 채 표정을 갖고 손을 얹은 채 나를 감싸네